아 끝났다 얘도 그러네 제가 드디어 저기 산 보이시나요? 저 산 정상에 있는 서원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? 네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워낙에 비운의 사나이라 항상 비가 내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는 치앙마에 오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꼭 가야 한다는 돌스텝을 가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성태우를 타고들 많이 가시죠 이렇게 혼자는 안가고 여럿이서 일곱명씩 모아가지고 지금 저는 혼자라서 아마 성태우 가격을 혼자 다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역시나 저는 일단 자전거를 타고 산 입구까지 간 다음에 이제 산 입구에서 걸어서 돌스텝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마 해발 한 처음 후반대인 것 같아요 2000m 좀 안되는 것 같은데 네 보통 트래킹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돌스텝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길이 어떨지 과연 트래킹은 할만할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 봐야죠 돈도 아끼고 돈 한 푼도 안되네 자 이제는 익숙하게 실수 안하고 자 이제는 어 뭐야 어느거야 어느거지? 나 얘 찍었는데 왜 얘가 열려 너로 당첨이구나 이제 여기서 산 입구까지는 한 30분 정도 가면 될 것 같고 산에서 정상까지는 사원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2시간이면 꽤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일단 비가 안오길 바라면서 산 입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그래도 비 안오겠죠? 잠깐 오다 말긴 했는데 뭐 날씨가 흐리는건 어쩔 수 없고 비만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에 사원 보인다 아 저기까지 가야돼? 엄청 높네 하하하하 아이고 괜히 걸어간다고 그랬나? 자 이제 여기가 치앙마니 대학교 후문입니다 여기에 또 락머 야시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배고프다 하하하하 갑자기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허기가 확 지네 밥을 먹고 갈까 밥을 밥을 먹고 산을 올라가는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주차를 해놓고 자 뭘 사서 가져가냐 그냥 여기서 먹고 갈까 빠르게 사타 아 뭘 시켜야되지? 하하하하 에그 누들 에그 누들 네 자 일단 추천 메뉴를 받아가지고 시켰는데 여기에 뭐 튀김이랑 뭐 어묵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에그 넙정면 같은게 있고 와 안에 면이 있구나 오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? 오 그게 붐든하겠는데? 면이랑 어묵이랑 엄청 많아 예약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네 스타일이다 진짜 와 엄청 맛있는데? 보면은 사람 엄청 많은 거 보이죠? 오 여기 맛집이다 일단 맛은 익숙하면서도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되게 아 뭉치?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먹는 그런 비빔면 느낌인데 그 미고렌 느낌 나는데 달라 이거 안 먹고 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는데 뜻밖의 맛집을 여기서 찾냐 지나가다가 저도 진짜 전혀 모르고 온 덴데 치앙마이 여행 오시면 여기 오세요 꼭 진짜 제가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 아쉬워 저 지금 등산만 아니었으면 이거 한 그릇 더 시켰습니다 미쳤다 여기 진짜 맛집이다 와 그래도 다행히 비 안오고 햇뒀다 후딱 갑시다 짜겠다 자 이제 드디어 두 발로 도이스텝을 올라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트레킹 입구까지 가는데도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15분? 그래서 빨리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해가 6시 반쯤 지니까 아 그리고 맞다 제가 아침에 산에 안 올라가고 지금 거의 뭐 해질무력에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도이스텝 사원이 야경이 진짜 예뻐요 황금 사원으로 변해가지고 일몰 해가지고 야경까지 주로 많이 보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한 4시 조금 넘었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가면은 뭐야 못 나가 여기? 어 나 여기 못 나가면 완전 망하는데 나갈 데 없는데? 아 잠겼다 아닌가? 지금 열어줘 어우 다행이다 어 나 잠긴 줄 알았잖아? 자 아무튼 어 뭐야 여기 뭐야 갑자기 어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뭔가 도시적인 분위기였는데 뭐야 아 그래도 한 6시까지는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서둘러서 산을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지면 곤란하니까 아마 나밖에 없을 거야 그 오늘 트레킹 코스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이제 13분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 오르막이네요 앞으로 평지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확실히 여행하는 기분이 드네요 완전히 진짜 아무런 정보도 없거든요 지금 그냥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말만 듣고 그냥 뭐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제 예상 가는 대로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레는 기분 오랜만에 와 나 근데 여기서 길을 얻어버리면 큰일 난다 어디야 지금 어디쯤 왔냐 어디야 지금 어디쯤 왔냐 지금 보니까 다 왔네요 여행인가 보다 와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녕 이제부터 진짜 저 혼자 가네요 아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뭐야 왜 없어 뭐야 왜 없어 여행인가 어디로 가야 되죠 길이 없는데 이리로 가는 거 맞아 아 뭐야 개나올 것 같아서 더 무서워 그게 여기 맞음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왜 없어 아 미치겠네 아 이거 트레킹 코스가 아닌데 봐봐 이게 아니야 길이 없어 아 아니다 여기 절대 아니야 아 지금 강아지들이 약간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경이 곤도 서가지고 건강하게 가겠습니다 같이 여기 야는 사람 만나러 온 것 처럼 아 나 진짜 동남아계가 제일 무서워 얘네 진짜 내가 겁먹은 거 없을 수 보이면 진짜 물어 이리 기다려봐 사와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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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일로와 일로와 헬로 여기 있어 니가 짱이야 거기 있어 거기 사와디카 아무도 거기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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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쿵카 허쿵카 아로이 막막 아로이 막막 아로이 하니까 애들이 쪼네 아로이 저 망한 거 같아요 저 망한 거 같습니다 트레킹 망한 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길이 없네 길이 없어 아 미치겠다 여긴 무슨 알로이가 자라고 있어 아냐 아냐 없어 내일 와야겠거든요 하하하하 오늘은 그냥 치앙마 야시장 구경하고 어디로 와야 있는 거야 아 여러분 죄송해요 길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맞는데 트레킹보스가 아예 최근에 누군가 트레킹한 흔적이 없네요 기다려봐 썸네일 하나 찍고 갈 거니까 여행 예 아 안녕 아 왔다 왔다 안녕 안녕 어 아이웃으로 와프라탄에 가가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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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여기 갈 수 있는 거 맞나 아 여기가 안 되겠다 여기가 안 되겠다 아 오케이 터키카 아 길이 있긴 있었구나 아 진짜 다행이다 못맞으셨으면 그냥 갈 뻔했네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는 거야 뭐야 어디 어디 있다는 거야 트레킹코스가 어 어딜 말씀하시는 거지 더 내려가서 왼쪽 아 길은 여기라고 했는데 왜 쫓아와 거기 있어 대형견들은 쫄면 안돼 확실히 만약에 저 운이 없었으면 쫄았겠죠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가라는거지 아니 여기에 있다고 뭐가 아 목이 진짜 미치겠다 아 뭔가 운산하다 호랑이였구나 아닌가 너 누구니 뭔가 망한거 같습니다 아 여기서 어떻게 가라는거야 나 지금 올라가도 시간 애매한데 이제 여기서 너무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아 이거야 비는 엄청 오고 아 비 너무 많이 오는데 아 미치겠다 똡이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와디카 두 스텝 와프라타 트레킹 여보 노노노 오이지 조이스텝 조이스텝 노노노 아 근데 여기 불안하게 개박 그릇이 있지 아 여기 아 여기 우와 폭풍카 아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가겠다 이거 어쩔 걸 해체하기 귀하게 하네 군인이시구나 군인이시구나 와... 나 갔으면 죽었겠는데? 지금 어떻게래? 군인들이 차량 타가지고... 모터사이크는? 아니, 모터사이크는? 그냥...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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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앙마이 대학교 아, 마스크! 아, 선물! 아, 선물! 콩팩! 아하, 콩팩! 새건가? 새거네? 오, 나 군발이 됐다 아, 마하필레 형마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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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니버시티? 예, 예, 예 아, 아, 아 말이 안 통해!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 마스크를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 이 차를 왜 타고 있는가 청마이 유니버시티 네, 청마이 유니버시티 네, 청마이 유니버시티 학생은 아니고요 네, 청마이 유니버시티 목표, 목표, 나 오주오 아, 목표, 청마이 청마이 네, 청마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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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곳인가 여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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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쿠카 파쿠카 다블르 다블르 파쿠카 오 우와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봤어 마스크 이거 쓰고 있으니까 나 군인인 줄 알았나 봐 근데 진짜 뭐라 그럴까 나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미야 될 뻔했는데 중도 하산한 게 다행이다 오히려 잘 됐다 오늘은 내일 가야겠다 내일 다시 내일 가죠 뭐 아 드디어 비 끝인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 상태로 올라갔으면은 지금 나 완전 다 잦아졌을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트레킹은 오늘 못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뭐 다른 길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럼 내일 봅시다 보이스텝 여기서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위에 있다고 보면 거기 있으면 미치겠다